네, 시는 파의 몇 배냐 이렇게 물었어요. 근데 반음마다 2의 12분의 1승만큼 커진대요, 그죠? 몇 번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가야 돼요. 아, 파를, 우리 반음을 몇 번, 여섯 번을 하면 시가 된다는 거죠? 그럼 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? 파에다가, 네, 한 번마다 2의 12분의 1승이잖아요? 이게 몇 번 됐다고요? 여섯 번 된 거죠. 그러니까 몇 배예요? 시는 파의 이만큼 배죠, 그죠? 2의 12분의 1승 곱하기 6승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몇이 되죠? 2의 2분의 1승. 루트 2배가 됩니다.